코미디 현실 아 이쪽이다 편집실 와 내가 무한도전에서 보던 장소들이다 신기하다 코미디 현실 난리 나겠구나 촬영하고 있는데요 야 뭐야 속옷을 입고 왔어 와 애드립 장난 아니야? 너는 왜 속옷을 입고 왔어? 무슨 드라마지? 야 너 뭐야 오빠 야 맞는 걸어도 돼 오빠 저거 갔어 거기야 도망간다 도망간다 부담지럽게 야 쏟아워킥이 Dusk 와 어허허헠허헠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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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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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빠야, 저기... 아아, 오빠는 어디 갔어? 약간 공황상태의 비슷한 거 같습니다 저 누가 저 그렇게 만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응 저 결혼했어요 뭐? 나 지금 손잡기 시키자. 나 지금 술 취한 사람 같아. 얼굴 너무 빨개졌어요. 취한 거 아니야? 어떡해. 난 코가 너무 빨개졌어. 아 어떡해. 진짜. 말이 꼭 이렇게 중요해. 나를 못 흘렸잖아. 괜찮아. 얼굴 터질 거 같아. 어떡하지? 처음에 봤을 때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 이뻐요. 어? 이거? 뭐야? 이제 왔어. 헉? 뭐야 이게? 지금 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있죠? 바보. 어딘지 물어봐. 어딘지. 지금 남편 찾기 있는데. 뭐야. 뭐야. 우수하고 또 남편이 봐. 그게 아니라 무슨. 서로한테 얘기하면서. 제 손자로 얘기하면서. 어 어떡하지? 진짜 빨개졌어. 대박. 와 이거 빨개졌어. 나 이러면 진짜 더 빨개진다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서 있어도 못해. 아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찾으러 갈 수가 없잖아. 하. 오실 때. 여기로 오시나? 오실 때. 오실 때 음료수. 오실 때 음료수. 오. 목마라. 목마라. 너무 애타게 찾았나 봐. 여보. 목이 말래요. 이렇게. 나 진짜 할 수 있어. 보내봐요. 잠깐만. 아. 보여줘. 뜨거지 말고. 어디서 찾고 계세요. 아니 말투가 너무 딱딱하세요. 아, 옥아. 엥이씨. 엥이씨. 웬다엥. 엥이씨. 엥이씨. 그럼 좋은 것 같아요. 엥이씨. 뚱, 뚤어. 뚱, 뚱. 뚱, 뚱. 뚱, 뚱. 만나면 좋은 친구. 좋은 친구. 응. 좋은 친구. 네. 지쳤어. 다... 다... 무슨 걸 모르냐고 이제 뭔지 하나야죠? 나중에 다 볼 텐데 말 조심해야 돼 저는 이런 답변을 생각했거든요 대기실에서 쉬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장소가 좁혀지잖아요 근데 MBC가 얼마나 큰데 저도 지금 MBC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 대답해나 답장 느린 사람 정말 싫다 나도 답장 빠른 사람이 좋아 원래 2분 안에 제대로 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웃느라 바쁘실 거야 지금 그렇지 않을까? 와... 일단 이 집 일단 언니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나쁜 남자 스타일일까? 나쁜 남자 라고 물어보니까? 아... 이거 봐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여자한테 물어봐야지 여보세요 어 왜? 나 너무 힘들어 왜 왜? 선생님 얘기해줄게 너 지금 어디야? 여기 MBC 대기실이지 여기 어디인데? 나 3층 여기 아는 사람이 나나 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것보다 여자가 보는 게 좀 더 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는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정보를 훨씬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멋있게 촬영 입으셨네요? 홍조연 씨 이게 중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거 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야 너한테 물어보려고 같은 가수라서 아 예쁘다 그러니까요 누구야? 그걸 찾고 있어 누군지 너무 예쁘다 발레복 아니야 발레복 이거? 아 발레리나인가 보다 명쾌하다 명쾌하다 아니 내 말은 발레는 춤이니까 가수이지 않을까 하는 거지 근데 발레는 여자들은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배워 남자들 태권도 배우는 것처럼 아 그런 거야 기본 코스야? 응 약간 가수라는 가정을 해보자 아이유 씨 닮았는데 아이유인가? 어 닮았다 어 그러네 진짜 닮았다 에이핑크 에이핑크 박초롱 걸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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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는 아니야 미나는 내가 직접 촬영을 했었잖아 미나 얼굴은 내가 잘 알아 유라 유라 이 친구는 쌍꺼풀이 진해? 유라는 쌍꺼풀이 있지 소진 언니도 쌍꺼풀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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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 닮았는걸? 어? 똑같은데? 눈썹이 제일 비슷하다니까 어 중 이제 보내